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정치권 이슈 아마 오늘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씩 뽑아주시죠. 김필성 변호사님부터 할까요? 네, 저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지. 다 봤을 텐데 윤석열 대표님께서 파티를 하셨습니다. 아,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파티를 하셨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이요? 코팅팬이잖아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민원위원에서 나중에 당시에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기, 종편의 편파적인 보도의 주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달걀말이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스테인리스 펜으로 달걀말이를 했어요. 요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 펜으로 요리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네,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펜을 약불에서 중불 정도에서 한 10분 이상 예열을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많은 주부들이 코팅팬을 쓰는데 이런 스테인리스 펜을 쓰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다. 라는 식의 뉴스가 당시에 TV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본부 핫라인 같은 큰 중요한 뉴스에서 중요하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스테인리스 펜이 아니고 코팅팬이잖아요. 저거 코팅팬으로 보여요. 저거 말고 다른 사진을 보면 안에 코팅팬 특유의 빨간 딱지. 사실 저걸 보면 저분은 스테인리스 펜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왜 코팅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 보도를 두고 저 보도와 저 보도에 참가해 저 행사에 참가했던 기자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순히 저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 프레임, 당시에 스테인리스 펜을 가지고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 보도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코팅팬 사용하다가 사실은 나왔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도가 됐었어야 된다. 아무도 그걸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김변호사님만 지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요. 이게 지금도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슈였다면 이번에 보도를 하는 게 맞고 어떤 프레임팬을 사용하는지가 이슈가 아니라면 그때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됐던 거죠. 보도를 하지 말았었어요. 네,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어쩌면 이 행사를 갖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우리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달걀 제가 저도 요리... 계란 잘 합니까? 말 해보셨어요? 뭐 먹는 거에 많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팅이든 뭐든 스텔레이스든 어렵던데... 코팅팬 사용하셨습니다. 네, 코팅팬은... 저 장면을 보고... 일각에서는, 댓글에서는 나라도 말고 계란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은 거니까요. 댓글에 계란말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글도 있는데 계란말이 하나 많은 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다.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은 인상 깊었던 이슈 있을까요? 네,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 개헌 논의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나경원 당선인, 이제 새로 임기가 시작되죠.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논의에 대해서도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여당, 중진, 나경원 곧 의원이 쏘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컸죠. 논란이 크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어떤 그런 공작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 발 물러서면서 5년, 5년 임기가 원칙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이제는 22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물고가 확실히 터졌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임기 단축 개헌, 왜냐하면 타맥으로 가기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원이 그 정도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거 임기 단축 큰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해병대 특검 법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표결을 했는데요.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 나왔습니다. 각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제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여당 아니면 여당이 모두 범여권이라고 봐야 돼요. 범여당 쪽에서 전부 찬성 지급을 했는가? 표를 반대표를 했는가에 대한 여러... 결집이 됐나 이런 거겠죠. 추측이 나오는데 저는 여당 쪽에서 모두 결집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5명 정도가 소신을 밝힌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슈가 됐으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는 소신껏 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두 명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하진 않아서... 그래서 이탈표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5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 3년 남은 대통령의 장악력이 아직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립감이 있다. 적어도 여당에 있어서는 그립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번 결과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태도도 그렇고 이런 특검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사실은 심지어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점점 장권의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틀어잡았다. 틀어막혔다. 앞으로는 조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결될 것을 다 예상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향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국민의힘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래도 아주 신랄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꺾였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했던 의원들도 사실은 무협표로 갔을 것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무협표가 4표가 나오고 점치 같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모두 결집했다면 항부 승인 전 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결집했다면 115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무협표까지 합치면 115표예요. 그런데 이제는 김웅 의원은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구조구나.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다시 낙선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낙선한 의원들이든 누구도 소시인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면이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작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심 그때랑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또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깜짝 놀라게 가결했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원 성격들이 좀 다른 건가요? 민주당 그냥 가서 막 찍어버리고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그립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직접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도 이제 어제도 아마 그런 기사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런 기사들이 쏘아지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확 잡고 가는 것들이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자각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입죄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가장 약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가결을 수십 표가 몇 표입니까? 한 30표 이상이 나쁘게 말하면 배신 비슷하게 된 건데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명하복 상명하복이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임에도 보여주고 아니 지금 표가 지금 말해주잖아요. 딱 다 그대로 나왔어요. 네 결과가 겁나니까 점 찍고 모여되버리고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는 게 상명하복이라는 게 뭐 군대나 또 검찰 조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의 그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심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당론으로 정한 전자 흐트러짐 없이 일치되어 단결로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다. 근데 민주당 즉 성향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소신이 있잖아. 내 하고 싶은데 한다. 뭐 당대표 나가라면 나가라면 잡아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향 차이는 확실하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각자의 의견이 많고 뭐 이제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도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증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내 이 내 이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잘 되느냐 이게 중점이지 글쎄요. 이게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만 나올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고 그렇지만 계속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이죠. 이때 이제 기록 사건 기록을 이첩을 했던 이첩을 했던 당일 8월 2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세 차례 정도 대통령의 사적인 전화기로 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데 또 대통령실은 이거 뭐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거 트리거 아니면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확실히 수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통화했다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겨레에서 제가 아마 이거 맞춰가지고 도표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통화한 시점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거를 보직 해임하고 이걸 사건 다시 가져오고 가는 그 과정이 딱 끼어 있거든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명백히 군사법원법 위반이고요. 저기 잘 아시겠죠.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적인 통화 사적인 또는 그냥 통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거기에 관한 얘기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한 건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한 사적인 전화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적 뇌물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를 논할 때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그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뇌물이 증거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증거가 다 하는 거니까 국정운영의 책임자니까 전반적인 책임이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폭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포괄적 뇌물이라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자기 사안과 전혀 상관없나 자기 직무와 상관없는 걸로 통화를 했으면 예를 들어 달걀말이 이런 걸로 통화를 했으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면 설사 이것이 말투나 이런 내용들이 가볍게 들렸더라도 이거는 직무에 관한 얘기로 지시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점에 하필이면 8월 2일 그 시점에 이첩을 해서 7월 31일 날 회의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고 경로설이 있고 그 시점에 국방부 장관이 외국에 가 있는데 전화를 개인 전화를 들고 해가지고 계란말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중섭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대통령과 이권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약간 일단 이거 거짓말이죠. 이권으로 통화하는 게 또 거짓말 아닐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럼 이권이 아니면 이첩 당일에 다급하게 세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출장가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시간으로는 오전 7시란 말이에요. 그럼 오전 7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이권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이권으로 통화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인가. 대통령의 개인 시대전화 그 전부터 사용하던 시대전화였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공관에서 전화 대통령 공관에서 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군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대통령과 통화했다면 오히려 이제 이정석 장관이 아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권으로 통화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급하게 세 번이나 전화를 통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안부전화를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안부전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 통화를 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은 대령에게 이제부터 보직 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차장비용 특검법 부결 직후에 사실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는 마치 일상적인 통화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통화다. 그렇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수사기관이 이첩된 당일에 세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이 건으로는 경로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처럼 딱 하필이면 그 당시 8월 2일 날 그 당시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을 회수하냐 마냐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영향을 끼쳤다면 직권남용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도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이 여기에 집중이 될 거잖아요. 또 문제는 공수처가 이미 작년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했다는 알았다는 건데 어쨌든 결국 이 부분 수사의 포인트는 이 부분 같은데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하고 얘기할 일이 사적인 자리긴 하지만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원래는 검찰개혁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그렇게 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아요. 작고요. 기본적으로 작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국 국민들도 다들 냉소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거냐? 그렇게 견제할 만한 충분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하려면 대통령과 맞서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건데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냐? 사실은 좀 의심이 가요. 무료가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진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법을 잘 모르고 국민들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지금 보면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거의 분단위로 시간이 맞아요. 전화하니까 뭘 하고 뭘 하니까 전화하고 다시 전화하고 그렇게 딱딱 들거든요. 전화가 딱딱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들여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 벌써 6개월 정도를 작년 말이니까요.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 정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탄핵이 나오고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불쌍하고 버텨가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 수가 없죠. 쉽지 않다. 작년에 연말에도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은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또 이종섭 전장은 전화 많이 했어요. 김용원 대통령 경호처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통신기록 조회하면서 나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아니 경호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왜 통화하죠?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결국 수사 내용에 따라가지고는 결국은 이종섭 장관 소환 또 그 윗선 소환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박정원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됐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이 사건 과정에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호주로 급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호주로 직접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호주 대사로까지 보냈어야 되는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사항을 받았고 그 통화 기록에 대해서 공수처가 11월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공수처가 확보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전화했던 거 알고 기록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거를 확보했으면 이제 이종섭을 바로 직접 불러서 그리고 이 전화 휴대전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더 기록을 파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진짜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은 호주대사로 갔구나 그런 것이 다 이제 맞춰지면서 논리적으로 보니까 맞춰지면서 이종섭이 또 이제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수차례 수차례 통화를 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알려진 사람이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군대에서 일어났던 임선근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관이 경호처장한테 친구입니까? 통화를 왜 합니까? 잘 안 하죠. 그 부분이 좀 이상한데 이거 하나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여야가 조금 대통령 씨라고 좀 차이가 있는데 VIP 경로설 일부는 화를 좀 내면 어떠냐 그리고 그거 단순한 의견 표시 아니냐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단순한 의견 표시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웃으면서 약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했어도 이거는 의견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웃으면서 하더라도 하더라도 미소설 의견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사실 그 시간에 전화했으면 호텔 아침이 뭐였냐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건 전화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이라고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 자체를 일단 외야 돼요. 그런데 그 외압을 의견을 얘기하면서 화를 냈으면 그러면 국권 통소권자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소권자이자 임병권자이자 장관의 직속 상관인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건 당장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얘기를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로를 냈으면 그냥 단순히 의견 표명하면서 화낼 수 있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의사를 표해야 했던 거군요. 자기 관심 사안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도 전화지만 이게 경로든 경로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 표명 의견 표명이라도 밑에 받아들이는 지시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아무리 큰 이슈가 나와도 이렇게 괜찮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굉장히 지금 지속적인 그런 반응인 게 디올백을 받은 것도 사과만 하면 된다. 그게 특가 알선 수제죄에 딱 들어맞는 딱 들어맞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그렇다면 처벌할 수가 없지 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가 알선 수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알선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대통령 경로설 처음에는 경로설 없었다. 박정원 대령의 망상이다. 대통령 경로 없었다라고 처음에 일관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경로설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오고 또 녹취 파일도 있다. 들은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로 하면 어떠냐. 한 한 좀 내면 어떠냐. 한 해면 어떠냐. 그리고 통화 나오니까 통화할 수도 있지. 이제는 계속 모든 게 점입가경이다. 무엇이 나와도 예를 들면 수사 외압이 나와도 그거 하면 어떠냐. 외압했는데도 외압 좀 하면 어떠냐. 얘기할 수 있지.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올 판입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계속 그러면서 사과하면 되지 않겠냐. 결론은 사과로 가지 않을까. 대통령이 좀 그렇게 과격하게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수사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그 장부 본인이 잘못이다. 이렇게 할 판입니다. 진짜. 해병대 특검법 사실은 22대 국회에서도 개헌하자마자 재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해병대 특검법 말고도 여러 특검법들이 있어요. 김건희여서 특검법이라든지 한동훈 특검법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의 특검법들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금 여론은 일단 탄력을 받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야권에서는 이거를 밀어붙이 수사계는 없을 거예요. 여론 문제도 있고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가 다 넘어갈 수 없는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수사기관이나 이쪽 수사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밖에 없거든요. 특검밖에 없죠. 없기 때문에 특검법을 사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특검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좀 명백하긴 합니다. 이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고요. 결정적으로 특검을 하면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특검으로 하면 특검 실무는 전부 검찰이 와서 해요. 또 검사가 들어옵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얘기돼서 제가 이제는 얘기하는데 사실 당시에는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정노언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제가 실무에서 들었어요. 검찰들이 와서 딴 생각들을 하는 검찰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당시에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말을 못 했는데 사실 이제 요새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같은 일에 반복될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정권과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특검이 되더라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한 지에 대한 견제나 아니면 감시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그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또 법우권 행사가 되겠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특검을 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전에 우리 신주인 변호사께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장검사들 모두 유임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중간 간부들을 유임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중간 간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여기서 이 사람들까지 바꾸면 어쨌든 이게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유임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읽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간 간부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전주지검장이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전에 했던 사건들이 몇 면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그거를 후원을 받았다라는 걸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매섭게 몰아쳤다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해서 반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불러들인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는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원희 여사의 소환 자체는 소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것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고 바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 없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소환은 절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주가 조작 정황이 검찰에서의 기록으로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불기소장을 쓸 것인지 이것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 불기소장에 나오면 불기소 이유를 쓰지 않습니까? 불기소 이유면 다 공개가 됩니다. 어떤 연유로 불기소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더 특검의 불을 당길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가방 수습 그게 어떠냐 사과면 하면 된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그런 논평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알선 수제죄. 아니 범죄답게. 네. 이건 알선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가가 국민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신문 언론에서는 알선 수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알선 수제죄가 적용돼야 되는 행위다. 결국 이제 부장들 바꾸지 않은 거는 또 한편으로는 수사 좀 제대로 잘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일 없죠. 그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지금 제가 신심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고충을 하면요. 옛날에 검사동률주체 원칙이란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폐기된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선 검사들한테 전화가 가요. 대검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해요. 아예 직접 내려갑니다. 거기에 중간 간부급 이상이 사실 장악되어 있으면 일선 부장검사 하면 딱 중간 정도 되는 건데 부장검사가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사대로 이런 게 아니라 대검에서 직접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업무 지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원래 이런 행정지시 같은 것들은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문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문서를 안 합니다. 전화하죠. 검찰은 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근거 남겨라. 지시를 하면 근거 남기고 지휘교통 지켜라라고 남겼는데 그걸 절대 안 합니다. 그나마 근거가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어차피 다 안 하고 보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메신저가 있어요. 메신저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민감한 것들은 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검사급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차장급 이상에서 전화 오고 아니면 대검에서 전화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담당검사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변호사들 일하다 보면 이런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들 기록이 수만 장, 수십만이 될 겁니다. 만약 부장을 바꾸거나 이래버리면 또다시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그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사팀을 또 부장급 밑에 검사들 바꾸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검찰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싶으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평검사들 몇 명을 뺍니다. 아, 일 못... 일손이 부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일손이 부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많은데 이거 다 소환하고 이거를 검토하고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검사를 실제... 부장은 여러 명 있더라도 부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담당 검사를 설계문에 빼버려요. 그러면 두세 명에서 이걸 하는 걸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검사가 세 명인가요? 네 명인가요? 몇 명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가방 소수 의혹 사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보통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검찰에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사실은 지금 국내 인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구하기에 모두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최상정 특검법보다도 더 아예 뭐랄까요? 언론에서의 용어 자체도 모두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사로 붙여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라 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혀 논의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전 영부인이죠. 오히려 김종국 여사의 지금 인도 방문 국빈 촉청으로 간 인도 방문 사건까지 지금 같이 맞불 작전으로 맞불 작전으로 언론에 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사를 지켜라 여사 특검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드문드문 계속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지구당을 좀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구당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당대표 진짜 나오는구나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지구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구당 부활은 정치권에서 해먹은 이슈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구당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 부패나 아니면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지구당이 없어졌는데 지구당이 있으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구마다 결국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 조직이 구체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는데요. 이게 지구당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중심점에 대해서 당이 뭉쳐서 움직이는데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 같은 경우 지구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역량이 세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죄송한데 말이 좀 꼬이는데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이 당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당이라는 게 있으면 지구당을 통해서 현직 국회의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클 수 있거든요. 같이 붙을 수 있으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더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법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 의원들 입장에서 지구당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지구당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원회의 인사들한테 가서 지구당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내가 지구당 부활을 밀어붙일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는 얘기예요. 밀어달라. 당대표. 당대표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뽑잖아요. 가중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만 있죠. 민주당만 있으네.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회의 인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제대로 만들 테니까 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온다. 네. 아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많은 찐뉴들, 찐뉴로 의원들은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논의로 계속 되는 것은 좋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구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른,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사실은 당원권 중심 그리고 의사소통 확대 이런 측면에서 지구당 부활 지역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 간의 의사소통, 당원 민심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에서 시작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좀 별개로 다르게 별개로 본인이 당대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별개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같이 지구당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논의의 성격,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 다를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21대 국회 총평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2대 국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점수 한번 주실까요? 0점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50점은 못 넘길 것 같습니다. 50점은 넘기고 꽈락이네요, 그렇죠? 네,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사실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후반기에 와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기는 포함해서 민주당이 큰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 가장 큰 잘못은 국회의장을 잘못 뽑은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이제 박병석에서 김진표 넘어갈 때 무렵에 얘기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 그 무렵에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내용을 좀 봤는데 그때 당시에 박병석 의장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회의 혁신위에서. 지금 이제 박병석,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비판을 받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최다선 의원을 그냥 밀어주는 데 있다. 그런데 사실은 최다선 의원이라고 밀어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연공서열 따지는 조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할 만한 사람들을 제대로 따져가서 투표를 실질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필요하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라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되면 김준표 의장 가는 건데 김준표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식권 할 거라고 했던 김준표 뽑았어요. 결국 그 뽑은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뽑았어요. 그렇죠. 다수 뽑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반기에 그러니까 결국 정권도 넘어갔잖아요. 정권 넘어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단적인 예로 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일을 했으니 이게 제대로 견제가 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한 물론 여야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50점 밑이고 국회의장은 당신들이 뽑았다. 결국은. 그런데 국회의장 잘못 뽑았다고 그러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의장 후보자. 우원식이 됐지만 어떻게 점수도 좀 주시고.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대통령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반기 2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극건에 대해서 당원들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새롭게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새롭게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적극 참여가 돼서 22대 국회의원들 구성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국회는 많이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네, 반성해야 되고. 네, 반성해야 되고. 22대 국회에는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을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것. 좀 더 잘해라. 정신 차리라. 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두 분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3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신준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